얘 왜 안 와? 아 정말 안녕 너 또 늦게 왔어 아 미안 나 진짜 짜증나 벌금 5천원 5천원 못 짜증나 야 나 머리 봐봐 어디랑 달라 그치? 조금 괜찮은데?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야 방금 갔다 온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아르모니가 졸면서 말했어 그냥 내가 진짜 100번 깨웠네 야 다음 검색해볼래? 어 나오나? 아무도 없었어 떴다 떴어 다 올라왔다 누구니? 봐봐 너 미용실에서 나오는 거 어 진짜? 이때는 웨이브가 좀 있는데 더? 그러니까 오면서 풀렸나보다 그럼 뭐 지금 5분도 안되는 사이에 지금 어 그러게 빠르다 정말 빠르다 이거 풀리는 속도도 빠르고 이거 올라오는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야 지금도 또 올라왔어 그러네 계속 올라오네 응 볼래? 야 금방 많이 올라온다 야 괜찮은데? 반응? 이쁘네 이쁘네 어 좋네 반응은 좋네 응 반응은 좋네 너 너 카페 갔다 왔어? 어 너 너 그래서 늦었구나 아니 그게 내가 더워면 더워가지고 나 더워면 탈진하잖아 그래서 너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? 누구랑 갔다 왔어? 어? 뭐야 아 고장마 너 뭐야 이게 누구냐면 누구랑 갔다 왔어? 야 학교 친구 돌아갈게요 네 네 친구야 너 어